행복 찾은 날에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부전, 부전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부전, 부전, 땡큐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안동문이 닫습니다. 안동문이 닫습니다. 한 번은 울려받을 때 일어납니다. 다음은 울려받을 때 일어납니다. 방탄산시장은